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. 고향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서울에 도착하니까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죠. 지금 창밖에 온통 꽃눈에 겨울왕국입니다. 오늘 출발하기 전에 라이브 이렇게 한번 진행하고 왔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 때 제가 노래를 한 곡 했죠. 어저께 산에서 내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막 흥이 나고 가사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. 그 내용 설명하면서 라이브 때 노래를 한 곡 해드렸는데 우리 또 시청자님들이 괜찮다.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걸 완성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제가 나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산지훼손 즉 벌목, 굴취 그리고 막 산림을 훼손하는 것들 특히 폐기물 그리고 길막 이번 길막을 한 사람이 한 행위 모든 것에 대한 불법적인 것 우리 전국에 있는 임업인, 농업인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. 이런 걸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. 그러한 마음에 또 이 노래를 좀 완성을 해봤습니다. 국토의 64%가 임야입니다. 그리고 농지, 농지가 또 농지를 얼마 차지 안 하죠 여러분. 국토 절반 이상이 임야입니다. 이 자연을 진짜 종류별로 다 훼손했죠. 앞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절대 이번 길막은 이 사람처럼 폐기물을 묻거나 정말 심각하게 훼손을 하거나 특히 길막을 하면 안 된다. 큰일 난다.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좀 시켜주기 위해 여러분들 만든 노래입니다. 부끄럽지만 한 곡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괜찮다. 재밌다. 하시면 댓글에 1번을 야 유치하다. 에이 뭐야. 진심으로. 진심으로 유치하다. 진짜 이건 아니다. 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좋은 말을 해도, 좋은 걸 해도 또 댓글, 악성 댓글 다른 사람은 답니다. 자 이번 영상에는 악성 댓글 다시는 분 여러분들, 여러분들 뭘 해도 싫으니까 이번에는 댓글 좀 피해 주십시오. 이거 진짜 1번, 2번 정확히 나눠서 좋은 내용이다. 이렇게 되면 좀 수정해서 더 좋게 나쁜 내용이다 하면 더 좋은 걸 또 만들어봐야 되겠다. 제가 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, 이번 영상에는 악플 다시는 분들 한 파스 좀 쉬어주세요. 아니면 전 영상에 또는 다음 영상에 많이 달아주세요. 자 그럼 노래 한 곡 해 보겠습니다. 앞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도 나름 또 노래를 한 곡 하려니 부끄럽네요. 자 유치하지만 한 곡 해 보겠습니다.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내 맘대로 내 산을 깎아보고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내 맘대로 벌목도 즐기자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산지법 위반 폐기물법 위반이다 내 인생은 어댔다 알고 보니 내 앞길이 엄선의 땅이다 내 인생은 진짜로 어댔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 주십시오 좀 부끄럽네요 그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이거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딱 세 번만 반복해 주십시오.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한 세 번만 해 보십시오. 혹시 귀에 이렇게 맴돌거나 생각이 나거나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이렇게 들리거나 흘러나온다면 이거 중독성 있는 노래입니다. 또 우리 귀롱귀촌 귀산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이 모두가 또 남자들 로망이 포크레인 한 대 사는 거 아닙니까?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제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겁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해서 고맙고 Vis